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11회차 정암입니다. 주자는 사서에서 대학의 도리는 자신이 타고난 훌륭한 덕성을 밝히는 데 있다고 하며 사람은 누구나 첫째 불쌍한 처지의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둘째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셋째 남에게 사양할 줄 알고 넷째 이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네 가지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면 곧인의 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지요. 오늘은 35페이지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은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냄새도 지위도 없는데 우리는 껍데기의 모습을 주인으로 착각하여 오늘도 망상 속에 번뇌를 한다. 길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며 물에는 배가 다닌다. 그들은 제각기 분주하게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어느 하나 사람의 조정에 의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저마다 주인이 있다. 그러면 과연 나라고 하는 육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치원에서 대학 과정까지 무려 10에서 20여 년은 교육을 받고 외국 유학이나 박사 학위까지 따진다면 그 이상은 되지만 대부분 자신이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또한 사회적으로 몇 나라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의 관직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의 근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역시 많지는 않다. 언제인가 세계적인 술에 대하여 연구를 했던 한 연구가가 술에 대한 심포지엄을 했다. 그는 어떠한 술을 갖다 주어도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만든 술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맞추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가져와 봐라 하면서 기고만장하였다. 마치 대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술병을 내밀며 맞춰볼 것을 부탁했으나 그는 방금 전에 의기양양했던 그 모습과는 달리 한동안 초조함을 보이다 끝내 맞추지를 못했다. 술병을 가져다 준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진정 술을 잘 분별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술을 만드는 근본인 물의 맛도 모르면서 어찌 모든 술 맛에 권위자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기억에 있는 일 가운데 육군의 한 장성이 이등병으로 제대를 한 일이 있었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한 새도가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서게 된 일이 있었다. 우리는 마치 한때의 권력이나 명예, 지위, 재물 등이 영원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많이 있고 법관이나 의사, 박사 등 사회의 인류층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이 다 인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의사가 재판을 할 수 없고 법관이 수술을 할 수 없듯이 박사도 전공 분야에 한해서만 박사인 것이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은데도 마치 모든 분야의 박사인 양 어깨에 풀을 먹이고 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참금이 없다고 아내를 구타하는 사회의 엘리트 직업인 조금 높은 지위나 돈이 있다 하여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사심을 가지고 자신의 명분이나 이득을 앞세우는 종교인 몇 푼 안 되는 차나 음식을 사 먹으며 반말짓거리를 일삼는 불쌍한 신사님들 이 모두가 물맛도 모르는 술의 연구가처럼 인간의 순수한 본성도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며 잘난 척하는 것이 마치 범의 탈을 쓴 개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놓고 운전석에서 내리면 그 자는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인이 없다면 자신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주인은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냄새도 지위도 없는데 우리는 껍데기의 모습을 주인으로 착각하여 오늘도 망상 속에 번뇌를 한다. 스님께서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자신을 찾아 늘 여유한 마음으로 지내야 할이라는 생각입니다.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제11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